응 오케이 발견 오케이 자기장 안에 두 명 한 명 기절 우리 그렇게 같이 투자 한 명 더 기절 15 방향 응 금방 우리 쐈던데 15 한 명 있어요 생긴 어색 이거 3대2에요 3이랑 한 파티가 오긴 하는데 공장 쪽은 아니고 중간 집 있는 쪽으로 가네요 그냥 우리 쪽은 아무도 안와 이쪽 노란 핀 근처 쪽에 한 파티 떨어졌어요 오더 좋죠 와 여기 왜 이렇게 파밍이 안돼 와 왜이래 아니요 제가 목이 좀 안좋아가지고 왜그래요 스포로 정신 안차려요 와 8배율 게임셈 나 완전 의무병인데 이번에 나 완전 의무병인데 이번에 음 약 많이 먹었어요 네 아 애매하다 아 아 제가 더블 배를 드릴게요 저는 또 한 방 한 방의 강력한 사람이니까 다섯 발까지 필요 없어요 아 다섯 발은 오히려 못 쏘겠어 왜냐면 기회가 많으니까 나 자신에게 여유가 생겨 그런 내가 싫어 아 어 심맨님 구독 까마와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구독 야 야 차 차 누가 틀고 왔어 타고 왔다고요? 네 갈게요 고마워요 이거 빵빵은 좋아요? 얘가 여기 다 털었으니까 아마 쟤네 총은 없을거에요 아니면 먹고 왔을수도 먹고 왔을수도 있는데 어딨지? 빵빵 소리 내는거 누구야? 저요 일부러 어그로 끌고 있는 또 빼 누구에요 잠깐만 기다려요 주워바라말라말라 발소리 들린다 예 거기있어 거기있어 어.. 잡았어?? 어.. 어!!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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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la 나이스 나이스. 한명. 한명 더 어딨?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요. 평범 2009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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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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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eles 마지막이 없다? 아니요 한명 더 있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막 그냥 안 죽었어요. 기절했었어 나머지 두명 어디갔어요? 죽었어요 여기 아 죽었어요? 분대만 쳐가지고 그래 심하게 공격하더라니까 특수부대원인줄 알았어 여기를 와서 공략을 하는거야 나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버텼어 있을거 같은데 한놈을 버리고 왔을리는 없을거 같은데 같이 왔을거 같은데 갈길 바쁜데 우리도 그냥 가도 되죠 이거 주황다시아 타시고 저 반대편에 다시 하나 세워둔거 있는데 그거 타고 비겁한 녀석 왜 안나와 자신이 없는 총이 있어 각 사람마다 내가 자신 없는 총이야 총차손이 나는데 쟤 탔어요 어! 총소리 개인가보다 형님 쏜거 아니죠?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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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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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오케 체크 안 돼에에에에에의 아 내가 잡았어! 아.. 내꺼다 어 뭐야 얘 거진데요? 뭐야 뭐야 거진데요? 너무 거진데? 아니 어떻게 이런 애를 좁힐 수가 있어요 아이 뭐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쌍한 애를 아 본인도 죽였잖아요 아니 불쌍한 애를 8백을 안써가지고 뭐요? 네 8백을 안좋아요 8백을 정확하잖아 그렇죠 아 대체 왜그래? 아 진짜 죽는거 같애 이제 꿀쟁개그 들어가자고 없잖아 당연히 빵빵거려봤자 그쵸 있지 않을까요? 자기장 안나오고 있는 애는 있을거 같은데 왜? 애초에 이리로 내린 사람이 별로 없을거 같은데 아니 근데 걔네도 왜 올거야? 그니까 왜 왔어? 파밍도 안된상태로 그니까 아니니까 여긴 왜 왔지? 밀타파워를 왜 오지? 자기장 너무 빨라 반대라서 다시야 전속력을 내는데 못따라잡아 뭐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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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우탄있죠? 네 우탄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먹고갈까? 먹고가죠 불안하다 으음 불안하다 뭐야 키트 먹었어? 하하하하 맛있네요 나 구상 하나도 없어 구상 구상 30이요 구상 3개 여기있다 명의로 일단은 좀 빠져나갈게요 근처에 있을거 같아서 라인이랑 아 아파 진짜 죽였어 확실하게 좀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어디가 날려나 여기 나쁘지 않을거 같아 이게 결국 죽여야되요 밤이 돼있다 밤이 돼있다 기다리죠 여기서 기다리면 오겠죠 뭐 기다리면 오겠죠 뭐 근데 오늘따라 왜이렇게 몸이 가볍지 이게 무슨 소리야 캐릭터가 몸이 가벼운거 같아요 막 왜 가벼워 뭔가 느낌이 있어 오늘 컴더 세팅은 안좋은데 뭔가 몸이 가벼워요 지금 사뿐사뿐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지금 밖에 돌아다니면서 애들이 어디있는지 확인하고 있는거죠 안에 처박혀있을 이유가 없어요 안에 처박혀있을 이유가 없어요 안에 처박혀있을 이유가 없어요 발전집의 게임 오버시스템에서 구했습니다 내가 연락해도 내가 연락해도 지금 못 구할걸요 또 왜 자랑하고있어 무슨 자랑 아니 물어보길래 시청자분들이 도대체 못살아 물어보길래 제가 또 답을 내드린거죠 친절하게 아 맞아 나 5탄 준다면서요 5탄이요 몇발 있어요 지금 저 20발 여분 20발밖에 없어 어 저 여분 60발 하아 16발만 제가 내려갈게요 두탄 두탄창은 있어야돼 두탄창은 여기요 어디갔어요? 저 저 내려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여기있어요 저기있어요 여기 아니 16발 달라고 밸런스가 안맞잖아요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저 지지 두 번 누르면 돼요 어어 세 번 누르면 안돼요 이렇게 세 번 안 눕고 딱 그냥 두 번 하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이제 두 번 아 개쉽네 이거 이게 뭐 고인보스텝이에요 뭐야 이게 나도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이거 도어 어따 써먹기 했는데 써먹을 때 엄청 많앰 계속해보면 먼저 일어나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하고 나도 일어나니까 어차피 나도 맞아 그 누워있을 때 일어난 시야가 보여요 그게 좋아요 그래요 그냥 누워있으면 시야가 엄청 낮은데 이제 누워있으면서 시야를 위시라를 볼 수 있으니까 크 잠깐이잖아 그렇긴 하죠 근데 이게 좋은데? 이게 상대방이 봤을 때 모빙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보는 거하고 상대방이 보는 거하고 어떻던데요 상대방이 이거 하는 사람 봤을 때 무빙이 진짜 이상하게 보여요 진짜 맞추기 힘들어요 제가 이거 패치되나? 되지 않을까요? 약간 이게 순간이동같이 해요 어 저기 사람 있다 어디 저기 285방향 두 명 오른쪽으로 뛰고 있어요 한 400m? 근데 난 이거 신나가지고 그냥 이거밖에 못하겠는데 근데 산이 너무 없어서 잡을 수 있겠어요 오른쪽으로 뛰고 있는 어 지금 두 명 더 뛰는 애 보이지 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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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명 한 파티다 네 명 잡을 수 있어요? 하나 맞췄어 맞췄어 어 맨 뒤에 잡아보죠 일단 맨 뒤에 계좌요 아 저 죽었다 차 부하러 온다 75 저 위에 120 120 120 두 명 121명 기절 121명 기절 아아 아 카구팔 맞았어 아아 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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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각인데 이거? 내려오셔야 겠는데 여기 여기 들어오셔야 됨 안 맞으실려도 모르는데 아니 근데 제대로 맞췄는데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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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집에 붙었어요 아 저희 집에? 예 지금 금방전이 카구팔 맞으신게 이스트 이쪽 방향 바로 앞에 붙어있어요 백미터 앞에 와아 나 머리 날아갔어 지금 다 살렸다 다 살렸다 바로 밑에 붙던 애들을 잡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 쐈니 갑자기 갑자기 날 뻔는데 쟤네끼리 또 싸운다 생일이 그치 내내 쟤네끼리 또 싸운다 쟤네끼리 도로 오른쪽 살린다 도로 오른쪽 타魔l- 타 BEN- 타민트 기절 어떡하냐 이거? 타민트 기절 타민트 기절 타민트 기절 둘 다 숨었어요 타민트 기절 타민트 기절 가야 돼 타민트 기절 바로 갈까요? 아니 근데 동작이 없냐 지금 총이랑 총 안에 있어요? 타민트 기절 없어요 타민트 기절 없어 가야 돼! 그냥 저거 파밍 안하면 못 오지 않나? 쟤들 잡아야 되는데 돌에 있는 애들 돌에? 아 어떡해 제가 붙으러 갈게요 저도 갈게요 같이 저쪽 돌 말하는 거죠? 한 번 아 카고파일 바로 앞에 있어요 어떡해 차 타고 갈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이스트 방향 지금 왼쪽으로 한 명 뛰고 있어요 한 100m? 150m? 풀밭에 제 앞에요? 저보다 가까워요 지금 보세요 S120 풀빛에 풀에 빛나는데 안 보여 한 명 기절 나이스 카고파일은 75 히스트방향 저거 받으러 갈게요 제가 좀 잡고 올게요 네 저는 파밍 할게요 그냥 돌에 있었던 애들 다 파밍 해야겠다 제가 차탄 갖고 올게요 아셨죠? 오 많다 어어 여기 쏘는 애들 잡아줄 수 있어요? 아니 저 여기 있어요 지금 아 얘네들 어디야 얘네 커지야 근데 우탄도 하나도 없어 어떻하지? 포밍 건들고 있네 불쌍하게 왜왜왜 탔어? 야 그걸 사람으로 또 치네 가야돼 가야돼 에이 근데 저 템 먹을게요 얘들도 먹을게 없네요? 여긴 얘도 먹을거 없어 얘도 탄 40발밖에 없었어 111이에요 저 아 진짜 거지네 얘들 그니까 여기도 여긴 애들 다 거지야 아 첫번째 잡았던 애가 먹을거 좀 있을거 같은데 일단 그냥 갈게요 이거 저 지금 붕대밖에 없어 어 여기 한 놈 있다 자기장 안에 싸우게요? 어? 받쳤다 어 뭐야 죽었잖아 죽었잖아 저 쏘던 애 차에 받쳤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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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차 조심 앞에 차네 앞에 차 아 아 아 아 아 걔들 먹으면 될거 같아 와 진짜 탁 커지네 하 먹을거 없어 카카오팔 있어요 카카오팔 먹을거에요 저 카카오팔 안써가지고 팔배우린 있어요 나도 있어요 아 먹을거 아예 없어요? 저 지금 구급상자 두개랑 드링크 세개 저 43에 43에 아 오케이 저 202 괜찮을거 같아 제가 차타고 좀 어그로 끌을게요 아 그 차가 더 낫겠다 이 차로? 네 이 차로 어그로 끌고 다닐게요 그 다음에 어그로 끄면 분명히 날 쏠테니까 이쪽으로 가야되요 어차피 바로 위에 다시아도 있어요 와 바로 위에 다시아 있네 진짜 어떡하지? 여기 있을텐데 하아 여기 있을텐데 진짜 차타고 간거야? 어그로 끌려구요 안 보여 근데 산 위에 있는 애는 못잡고 네 산꼭대기에서 지금 계속 밑에 견제하는데 오 잘 쏘는데? 저 위에 있네 산 위쪽에 있네 아 저 위에 있어서 다 보네 일단 외곽 좀 더 돌아볼게요 네 산 위쪽에서 쏘네 오케이 발견 어디 이쪽 외곽이랑 오케이 자기장 안에 두 명 한 명 기절 우리 그렇게 같이 하나 한 명 더 기절 있을 수 있는데 떨어져있어야 돼 어 저기 저기 자기장 까면서 뒤쪽에 뒤쪽님 안 보임 뒤쪽에 한 명 내가 볼게 두 명은 기절시켰어요 끝 자기장 안에 있어요? 네 바로 왔어요 바로 파밍 왔습니다 일단 두 명은 죽었고 저희가 자리 좋은데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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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꼭대기에 보여요 두 명 막 점프하면서 다닌다 안 보여 점프하나 저기 있다 근데 쟤네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위험했어 논쟁인이 제가 뒤쪽 뒤쪽 잘 봤었어요 어 여기도 한 명 있다 어디에 15 방향 한 명 잡았어 잡았어 얘들 파티하고 산이가 마지막인 것 같아 이거 다 조지면 안 되겠는데 산이 내려온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산이 두 대 오케이 쟤네 안개 까봐 한 명 까봐 한 명 기절 살이 한 명 기절 다 있어요 산 한 명 다운 금방 우리 쐈던데 15 한 명 있어요 와야되고 이거 3 대 2에요 산이랑 오케이 오케이 쟤네 다 마무리 됐어요? 네 산이랑 저희랑 3 대 2 같은 산이에 보인다 오케이 아닌가? 2 대 2 대 1 같은데 산이에 한 명 있는데 산이에 두 명 있어 2 대 2다 이거 어 얘 왜 이리 안 죽냐 아 이게 안 죽어? 아 산이 한 명 더 보인다 저 탄이 없어요 저 대타 드릴게요 몇 탄 몇 탄 5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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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일단 위치 파악 완료 2명 있잖아 산 위에 예 뚝 빼기 한 명 기절 걔 그 금방 그어 있던데 한 명 더 있어요 네 그 뒤에 누워 있어요 던지세요 어 이건데 능선 윈데 이거 굴러서 내려오겠는데요 수리탄이 던지지마 아악 바로 앞에 쟤 바로 앞에 쟤 바로 앞에 쟤 바로 앞에 쟤 바로 앞에 있어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위쪽으로 올라가요 화염병 던졌어 화염병 던졌어 하아 아깝다 내려와야 되잖아 어차피 이거 살리거든요 무리하지마요 무리하지마요 어차피 내려오니까 등산하지 말걸 그러게 어 그쪽으로 내려올거에요 아마 어 뭐야 뭐야 아 팀을 버리지 않는 아이 착한 놈들 으응 우리 갈 필요 없긴 했어 맞아 다 엉빨 남으셨구나 더 드릴걸 멀쩡